골비를 삼킨 절구통 옛날 조선시대 세조는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임금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런 세조를 비난하였고 선비들은 세조 밑에서는 벼슬을 하지 않겠다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버렸지요. 세조때 명판관이었던 최국화도 숨었는데 어쩌다가 들켜서 마지못해 벼슬길에 올라 제천형감이 되었답니다. 내가 어쩌다가 들켜서 벼슬을 하게 되었지만 그럭저럭 지내다가 적당한 구실을 붙여 그만둬야겠구나. 그러나 제첨형감으로 가보니 고울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일들이 말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서서히 마음이 움직였지요. 저 백성들에게야 무슨 죄가 있겠는가. 내가 이 고울을 올바르게 다스려 백성들이 마음 편안하게 살도록 해줘야겠구나. 최형감은 쉬지 않고 공무를 집행하고 백성을 돌봤답니다. 억울한 일은 풀어주고 사서로운 감정 없이 처리해 나가고 관속들을 잘 다스리니 제천 고울이 차차 안정되어 갔어요. 이날도 여러가지 바쁜 일들을 처리하고 나서 잠시 동원들을 거닐고 있었지요. 그때 아전 하나가 들어와 아래였어요. 지금 동원밖에 백성 네 사람이 송사를 청하옵니다. 오 그래 어서 불러드리도록 하라. 잠시 후 아전의 뒤를 따라 네 사람이 차례로 들어왔어요. 맨 처음 들어온 사람은 부시시한 떡거머리 총각이었지요. 다음은 나이가 지긋한 농부, 그 다음은 기다란 지팡이를 서로 붙들고 있는 선비와 스님이었어요. 먼저 떡거머리 총각이 말했어요. 소인은 어물 장사를 하는 장돌뱅이 옳습니다요. 내일 제천 장을 보려고 영광굴비 수무두름을 거저게 싸가지고 왔사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그 짐을 장터 주막에서 점심을 먹을 때 주막 중문에 놓인 절구통 위에다가 내려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점심을 다 먹고 나와보니 굴비 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사람이 다녀가는 것을 보았느냐? 아님 됩시오. 소인이 보기에 그동안 오고 간 사람은 없었는 됩시오. 하도 허망하고 억울하여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요. 현명하신 사또께 없어 소인의 굴비 짐을 찾아주옵소서. 그 순박하게 생긴 떡거머리 총각은 금눈에 눈물까지 글썽이는 것이었어요. 총각의 말을 다 듣고 난 후에도 최영감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농부에게 찾아온 연휴를 묻게 하였지요. 소인은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백성이온데 집안 사정이 어렵게 되어 집에서 먹이던 소를 팔려고 끌고 나왔사옵니다. 장토 주막집 옆에 있는 버더나무에 메어놓고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시고 나와보니 소가 없어졌습니다요. 농부는 어깨가 축 늘어져 한숨을 푹 내쉬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도 최영감은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이 다음 사람들의 사연을 묻게 하였지요. 산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어요. 저는 단량까지 볼 일이 있어 갔다 오는 길에 저 스님을 만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스님이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며 내 지팡이를 잠깐 빌려달라기에 그리하였습니다. 갈림길에 이르렀는데도 스님은 자기 지팡이라며 돌려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사또의 재판을 받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선비의 말에 스님은 펄쩍 뛰며 말했어요. 사또 저 선비의 말은 거짓이옵니다. 저 지팡이는 저의 것입니다. 최영감은 네 사람이 하는 말을 차례로 다 들은 뒤에 잠시 생각을 하더니 분부를 내렸어요. 저 총각이 묵었다는 주막의 주인을 불러드리도록 하여라. 얼마 후 주막 주인이 오자 최영감은 물었어요. 저 젊은이를 본 적이 있는가? 예 소인의 주막에 점심을 먹으러 왔었지요. 저 젊은이가 절구통 위에 짐을 놓았는데 없어졌다고 한다. 본 적이 있는가? 소인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 총각에게서 골비 스무드름이 들어있다는 말을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그래 오고 간 사람도 없었는데 골비 짐이 없어졌다면 그 골비 짐은 분명 그 절구통이 삼킨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 절구통은 또다시 짐을 삼킬 것이고 그럴 때마다 너는 아무 죄도 없이 관에 불려 들어와 문처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그 재수없는 절구통을 함경도 정성 부사에게 동첩을 보내 멀리 여진족이 사는 땅으로 보내달라고 할 터이니 네가 그 절구통을 짊어지고 정성으로 가서 부사에게 바치고 표를 받아가지고 오너라. 저 총각에게는 관가의 돈으로 그만한 굴비를 사서 대신 보상을 하리라. 최형감의 말에 주막 주인은 벌레 씹은 얼굴이 되었어요. 어서 총성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가기 전에 아뢰어라. 최형감의 절구통에 대한 재판이 끝나자 곧 점심때가 되었어요. 최형감은 벼란간 송사를 중단하더니 급히 점심상을 올리라는 분부를 내렸지요. 최형감님이 시장하셨나 보군. 밥상을 받은 최형감은 밥 한술 뜨고 고기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지요. 퇴퇴! 아니 어찌하여 병든 소의 고기를 상에 올린단 말이냐? 고얀지고! 최형감은 수저를 밥상 위에 탁 놓으며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황송하옵니다. 병든 쇠고기인 줄 알고서야 어찌 감히 사또님 진지상에 올렸겠사옵니까? 죽을 죄를 지어 싸옵니다. 통인이 부들부들 떨며 머리를 조아렸어요. 너희들이 알고서야 그럴 리가 없겠지. 즉시 고기간 주인을 불러드리도록 하여라. 고기간 주인은 잠시 후 놀라서 눈을 두리번거리며 들어왔어요. 너는 오늘 소를 몇 마리나 잡았느냐? 다섯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성한 소를 잡지 않고 어찌하여 병든 소를 잡았느냐? 아니옵니다. 소인이 어찌 병든 소를 잡아 팔겠사옵니까? 그래. 그러나 점심에 나는 분명 상한 고기를 먹었느니라. 그러니 즉시 다섯 마리 소의 머리와 가죽과 발톱을 가져오도록 하여라. 내가 병든 소를 가려내리라. 고기간 주인은 그 길로 부리나케 나가서 소의 머리와 가죽과 발톱을 챙겨가지고 들어와 동헌마당에 내려놓았어요. 최 형감은 마지막으로 지팡이의 주인을 찾아주는 재판을 시작하였답니다. 지팡이를 유심히 살펴본 후에 선비에게 말했어요. 이쪽부터 저쪽까지 걸어보시오. 또 그 지팡이를 다시 스님에게 주며 선비처럼 걸어보라고 말하였지요. 두 사람이 걷는 것을 자세히 살핀 뒤 최 형감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한편 주막으로 돌아간 주막 주인은 앞이 캄캄했답니다. 아이고, 저 절구통을 치고 정성까지 갔다 오면 필경 죽고 말텐데. 주막 주인이 이리 생각으로 미적거리고 있을 때 사령의 돈이 최 형감의 명령이라며 다시 끌고 갔어요. 그래, 정성 갈 준비가 아직 안 되었느냐? 혹시 다른 방도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망설이던 중입니다. 소인이 총각의 잃은 물건과 똑같은 것을 변상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가 까닥없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안 됐구나. 사또님께서 그렇게만 처분을 내려주시면 고약한 절구통을 집에 두었던 죄로 생각하고 그만한 손해는 달갑게 받겠습니다. 너의 생각이 정 그렇다면 너의 생각대로 하여라. 주막 주인은 구겨진 얼굴을 싹 펴더니 집으로 부리나게 달려갔어요. 준비해놓은 굴비짐이 있었나 봅니다. 주막 주인이 굴비짐을 가져오자 최 형감은 떡거머리 총각에게 말했어요. 저 굴비짐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떡거머리 총각은 짐을 보더니 싱글벙글하며 말했어요. 펴볼 것도 없습니다요. 제 굴비짐이 틀림없습니다요. 허허, 그래? 그럼 농부는 저기 있는 소의 머리와 가죽과 발톱 중에서 그대의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라. 농부는 소의 머리와 가죽과 발톱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크게 소리쳤어요. 있습니다요. 이것이 소인의 소가 분명합니다. 이 소는 제가 송아지 때부터 키워서 잘 압니다. 떡거머리 총각과 농부의 말을 들은 주막 주인과 고깃간 주인은 사또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제 발이 저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사또의 불효령이 떨어지자 주막 주인과 고깃간 주인은 땅바닥에 넙죽 엎드리며 잘못을 빌었어요. 그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쩌다 그만 골비짐에 눈이 어두워 훔쳐사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소를 훔쳐다가 잡았습니다. 주막 주인과 고깃간 주인이 사또 앞에서 부들부들 떨며 죄를 자백하는 것을 보고 선비도 고개를 푹 수그렸어요. 워낙 명철한 체형감인지라 선비의 제도 탈로 난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체형감이 지팡이를 살펴보니 지팡이 끝이 반듯하게 달아있었어요. 그것은 그 지팡이를 꼿꼿하게 짚고 다닌 증거였지요. 그래서 선비와 스님에게 각각 걸어보게 한 것인데 선비는 처음부터 지팡이를 질질 끌며 걸었고 스님은 또박또박 걸었으니 똑똑한 사또가 어찌 몰랐겠어요. 주막 주인과 고깃간 주인과 선비는 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그러니 체형감이 제천에 있는 동안 도적이 감히 발을 붙이지 못했지요. 백성들의 칭송소리가 끊이지 않고 밤에 문을 잠글 필요도 없었답니다. 옛날 옛날에 바보 아들과 어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랫마을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하고 오라고 시켰지요. 바보는 부잣집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주인은 품삭으로 돈 한 양을 주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 동전이 대구르르 어딘가로 굴러가고 말았지요. 바보가 터벅터벅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물었어요. 그래 품삭은 받았느냐? 응? 미안해. 한 양을 받긴 받았는데 오다가 잃어버렸어. 동전이 저 혼자 대구르르 굴러가잖아. 에구, 오늘 일한 게 헛수거가 되었구나. 다음부턴 그런 걸 받으면 손에 꼭 쥐고 와야 한단다. 알겠니? 다음날에도 바보는 일을 하러 갔어요. 그날은 주인이 고양이 한 마리를 주었지요. 바보는 어머니 말대로 고양이를 손으로 꼭 쥐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손 안에서 얌전히 있을 리가 있을까요? 발버둥 치면서 바보의 손과 얼굴을 마구마구 핥히어 대었지요. 에구, 이 바보야. 이런 것은 끈을 목에 메어 끌고 와야지. 어머니는 혀를 찢찢 차면서 말했어요. 다음날에도 바보는 일을 하러 갔지요. 그날은 주인이 돼지고기 한 덩이를 주었어요. 바보는 긴 끈으로 돼지고기를 메어서 질질 끌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오늘은 어머니한테 칭찬받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흑두성이가 된 돼지고기를 보고 어머니는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이 바보야! 고기를 이렇게 땅에 끌고 오면 먹을 수가 없지 않느냐? 먹는 걸 받으면 보자기에 싸가지고 와야지. 그렇게도 생각이 없니? 하고 말이에요. 다음날에는 우유를 받았어요. 먹는 음식은 보자기에 단단히 싸가지고 오랫지. 오늘은 틀림없이 칭찬을 받을 거야. 바보는 그 우유를 보자기에 부어들고는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 여기 우유 받아왔어요. 어디 좀 보자. 그런데 바보가 내민 보자기에는 우유는 다 새어나가고 허연 자국만 남아있지 뭐예요. 아이고, 속 터져라. 이런 건 병에다가 담아와야지. 다음 날에는 쌀을 받았어요. 어머니 말대로 바보는 쌀을 병에다 담아서 집에 돌아왔지요. 그러나 또 꾸중만 들었어요. 이 바보야! 이런 건 자루에 넣어서 어깨에 메고 와야지. 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 날에는 주인이 특별히 망아지 한 마리를 주었어요. 워낙 커서 자루에 잘 들어가지 않는 망아지를 간신히 넣어서 끌다시피 가는 길이었어요. 망아지는 자루 속에서 버둥버둥 난리를 쳤지요. 바보는 길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망아지와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모습을 보고 한 처녀가 깔깔거리며 웃었답니다. 처녀는 그 고울 사또의 딸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웃지를 않았대요. 아무리 웃은 일에도 웃는 법이 없어 사또는 걱정이 태산이었지요. 그런데 망아지를 자루에 넣어가는 바보를 보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던 거예요. 사또는 딸을 웃게 해준 바보를 데려다가 상을 내리고 사위로 삼았답니다. 복숭아에서 태어난 아이 아주 오랜 옛날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나무를 배러 산에 오르고 할머니는 빨래를 하려고 강가에 나갔지요. 할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강 위쪽에서 커다란 물체가 구르고 물살을 치면서 할머니가 앉아있는 방향으로 떠내려왔어요. 할머니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근처에 있는 대나무 막대기로 끌어올렸지요. 물 밖에 내놓고 보니 그것은 아주 큰 복숭아였답니다. 할머니는 빨래를 서둘러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에게 그 복숭아를 보여주었어요. 할머니가 복숭아를 두 쪽으로 자르자 복숭아의 커다란 시에서 어린 아이가 나왔지요. 아이가 없던 노부부는 크게 기뻐하였어요. 노부부가 아이를 극진히 보살핀 덕에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강하고 진치적인 아이로 컸답니다. 노부부는 하나뿐인 아이에 대한 기대가 컸고 아이의 교육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쏟았어요. 어느 날 커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진 아이는 소문으로 들은 도깨비 섬으로 건너가 그곳의 보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아이는 노부부와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노부부는 늠름하게 자란 아들이 모험을 감행하는 것을 격려했지요. 아이는 노부부의 격려에 더욱 힘을 얻어 도깨비 섬으로 갈 준비를 했답니다. 우선 노부부에게 수수경단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가죽 주머니에 수수경단을 담았지요. 이외에도 도깨비 섬으로 가기 위한 여정에 필요한 준비를 해서 출발했어요. 아이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개 한 마리가 다가와 물었어요. 아이야, 허루침에 달고 있는 게 뭐니? 아이가 대답했지요. 세상에서 최고의 수수경단이야. 그러자 개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나에게 하나 주면 너하고 같이 갈게. 아이는 가죽 주머니에서 수수경단 한 개를 꺼내 개에게 주었어요. 그때 원숭이도 와서 같은 방식으로 수수경단 한 개를 얻었지요. 꽝도 역시 날라와서 말했어요. 나한테도 하나만 줘. 그러면 나도 널 따라갈게. 이렇게 해서 개, 원숭이, 꽝 모두가 아이와 함께 길을 나섰답니다. 곧 아이 일행은 도깨비 섬에 이르렀고 도착하자마자 정문을 뚫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갔지요. 아이가 앞장을 섰고 개, 원숭이, 꽝이 뒤를 따랐어요. 아이 일행은 도깨비들을 여러 명 만나 싸움을 벌여 모두 제압하고 마침내 대장 도깨비를 만났어요. 대장 도깨비와의 싸움은 팽팽한 줄다리기 시합처럼 서로 쉽지가 않았답니다. 대장 도깨비가 철봉으로 아이를 향해 내리쳤으나 아이는 노련하게 재빨리 피했어요. 아이와 대장 도깨비는 서로 붙잡고 한참을 싸웠지요. 그러다가 결국 아이가 대장 도깨비를 드디어 완전히 제압하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밧줄로 꽁꽁 묶었답니다. 대장 도깨비는 모든 보물을 아이에게 다 내주겠다고 말했어요. 아이는 싱긋이 웃으면서 말했지요. 좋아, 그럼 내가 너의 모든 재산을 갖고 가마. 아이는 보물을 잔뜩 갖고 위풍당당하게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이가 돌아왔을 때 노부부의 기쁨은 컸답니다. 노부부는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후하게 잔치를 베풀고 가지고 있던 보물을 보여주며 아이의 모험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했지요. 노부부는 마을의 유지로서 영향력 있고 부유하며 존경스러운 인물이 되었답니다. 뒤늦게 우연히 복숭아에서 얻은 아이가 노부부에게 큰 축복을 주었지요. 절개 이야기 조선시대에 한 형제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 중 형 되는 사람의 절개가 어찌나 대단하였던지 세상 사람들은 그를 높이 칭찬하였어요. 이 형 되는 사람의 절개가 얼마나 굳은지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형은 나라의 재정을 맡아보는 곳에서 관리로 일하고 있었고 아우 또한 나라의 관리로 일을 보고 있었지요. 한 번은 형이 아우의 집에 갔답니다. 아우의 집에 들어서 보니 뜰에 항아리가 쭉 놓여있고 항아리마다 물감 같은 것이 들어 있었어요. 형은 아우에게 도대체 이 항아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에 쓰이는 것이냐? 하고 물었답니다. 예, 형님. 집에 포템이 좀 될까 해서 제 아내가 물감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형은 크게 화를 내며 꾸짖었어요.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 형제는 모두 나라의 후한 녹을 받고 있지 않느냐? 어려움은 어려운대로 그것만 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갈 일이지 관리의 집에서 이따위 장사를 해. 그러면 우리 체면은 뭐가 되는가?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무엇을 하며 먹고 살라고 물들이는 일까지 해. 형은 물감이 든 항아리를 모두 뒤엎어버렸어요. 붉고 푸르고 누런 물감들이 뒤범벅이 되어 마당에 질퍼나게 흘러갔지요. 이 바람에 아우는 물감 드리는 장사를 그만두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이와 같이 절개가 곧은 형이 한 번은 문서를 가지고 어느 대감집에 도장을 받으러 갔어요. 그때 대감은 대청 마루에 앉아서 어떤 손님과 바둑을 두고 있었지요. 대감님, 도장을 받으러 왔습니다. 형이 대감에게 찾아온 목적을 말하였어요. 그러나 대감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흠, 알았네 하고는 계속 바둑만 두었지요. 설마 도장을 찍어주시겠지? 하고 생각하며 기다렸어요.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도장은 찍어주지 않고 바둑만 두는 것이 아니겠어요. 화가 난 형은 대청 마루로 뛰어올라갔어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바둑판을 휘져버렸지요. 그러고는 다시 뜰 아래로 내려와 엎드려서는 대감님, 저는 대감님에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일은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저 대신 다른 사람을 뽑아서 문서에 도장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벌떡 일어나 문서를 올려놓고 나가버리는 것이었어요. 여보게! 대감이 형을 불렀답니다. 예, 대감님. 이리 오게. 형이 대감 앞으로 다시 걸어갔어요. 대감은 형의 손을 잡고는 내가 도장을 빨리 찍지 않은 것은 내 과실일세. 하지만 자네도 바둑을 한번 두어보게나 시작해 놓으면 손을 떼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바둑이라네. 하고 말하더래요. 어느 해 대건에서는 궁녀를 뽑게 되었어요. 민가에서는 궁녀 후보자를 뽑는데 이 형네 집의 딸이 선에 들었답니다. 형은 대걸로 달려가 북을 두드려 임금에게 아래였어요. 앞으로는 궁녀를 뽑는데 궁중에서 일본은 벼스라치들의 딸만 선을 보고 민가에서는 뽑지 않도록 하옵소서 임금은 민가에서 궁녀를 뽑는 일이 옳지 않은 것을 깨달아 그대로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임금이 신하를 시켜 돈 십만냥을 내오게 하였답니다. 임금이 명령한 시간은 밤이었어요. 형은 마침 대건에서 숙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형은 신하의 말을 듣지 않고 나로서는 그대의 말만 믿고 내줄 수가 없소. 그러자 그 신하는 임금의 어명이라고 하지 않았소이까 하고 항의하였어요. 그래도 재정을 맡고 있는 대감의 결제를 받아야만 내줄 수가 있소. 이리하여 형은 그 길로 재정을 맡은 대감의 집으로 달려가서 결제를 맡은 후에 비로소 돈을 꺼내주었답니다. 돈을 꺼내줄 무렵에는 벌써 날이 새고 있었지요. 이와 같이 형은 나라일을 규칙대로 하였어요. 임금은 신하의 이 말을 듣고 형이 나라일을 잘 본다고 칭찬하였어요. 그런데 이 무렵 나라의 재정을 맡고 있는 광 속에는 큰 나무 괴짝이 있었어요. 그 괴짝 속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은덩어리가 가득 들어 있었지요. 이 은덩어리는 수백 년을 내려오는 동안 아무도 손을 대지 아니하였답니다. 어느 날 대감이 이 광 속에 들어와서 은덩어리 하나를 집어들고는 딸 아이가 이번에 시집을 가는데 이것으로 배물을 만들어줘야겠구나 하고 보자기에 쌌답니다. 이것을 본 형은 벼슬이 높은 대감이라 말리지는 못하고 저는 대감님보다 딸이 더 많아 좀 더 많이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하고 은덩어리 다섯 개를 꺼내었어요. 그러자 대감은 얼굴을 붉히며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은덩어리를 도로 놓아버렸지요. 형은 집었던 은덩어리를 도로 놓고는 나무 괴짝의 자물쇠를 잠궈버렸답니다. 세상에는 흔히 높은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정한 짓을 하면서 아래에 있는 관리들에게는 부정한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형은 오히려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을 깨우쳐 주었지요. 왕의 후계자 옛날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답니다. 왕에게는 애석하게도 아들도 딸도 없었지요. 그래서 왕은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왕에게는 마음에 드는 세 사람의 신하가 있었지요. 두 사람은 나이를 먹고 한 사람은 아직 젊은 신하였답니다. 어느 날 왕은 세 사람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나는 이제 국사를 돌보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소. 그런데 그대들도 알다시피 나에게는 왕위를 물려줄 후선이 없소. 그래서 나는 그대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내 후계자로 삼고자 하오. 지금부터 그대들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하니 잘 들으시오. 사흘 후에 가장 훌륭한 얇은 옷감을 찾아오는 자를 내 후계자로 삼겠소. 그래서 세 사람의 신하들은 왕궁을 나왔어요. 나이가 많은 신하들은 평소에 젊은 신하를 무시하기가 일수였지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무슨 경험이 있다고 말이 많소. 그대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의 경험을 따르지는 못할 것이오. 이번에도 두 사람은 나이 어린 신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세 사람 앞에 세 갈래로 갈라진 길이 나왔지요. 그 중의 하나는 돌멩이 투성이인 험한 길이고 다른 두 길은 걷기 쉬워 보이는 평탄한 길이었답니다. 여기서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시다. 그럽시다. 사흘 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어요. 나이 많은 두 사람은 재빨리 평탄한 길을 차지했지요. 젊은 신하는 하늘수 없이 돌멩이 투성이인 험한 길로 접어들었어요. 나이 많은 신하들은 편안하게 길을 걷다가 각각 커다란 포목점을 발견했답니다. 거기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옷감을 사서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그러나 젊은 신하가 차지한 돌멩이 투성이의 험한 길에는 포목점은 커녕 사람도 만날 수 없었지요. 이틀째 되는 날 겨우 만난 것은 하얀 털을 가진 늙은 암고양이였어요. 젊은이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고양이가 말했지요. 당신은 무언가 슬픈 일이 있나요? 그렇단다. 세상에서 제일 얇고 좋은 옷감을 가져오면 임금님의 후계자가 될 수 있지만 이 길에서는 도무지 그런 옷감을 구할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단다. 그런 일이라면 내가 도와드릴게요. 자, 이 호두를 가져가세요. 그리고 임금님께서 껍질을 까도록 하세요. 젊은 신하는 그나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호두를 받아서 길을 되돌아왔지요. 새 갈래길에 오자 다른 두 사람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네는 어떤 것을 찾았지? 두 사람이 궁금한 듯 물었지만 젊은 신하는 잠자코 있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끈질기게 물어왔지요. 젊은 신하는 하는 수 없이 호두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어요. 저는 이 호두밖에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새 파랗게 젊은 것이 하는 일이란 다 그렇지 뭐. 그나마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나았지. 나이 많은 두 신하는 낄낄 웃으며 핀잔을 주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신하가 대답했어요. 이튿날 아침 새 사람은 왕궁으로 갔어요. 첫 번째 신하가 매미 날개처럼 얇은 옷감을 펼쳐 보였지요. 오호 훌륭한 옷감이구려. 왕이 만족한 듯이 칭찬했어요. 두 번째 신하는 그보다 더 얇고 질이 좋은 옷감을 내보였어요. 이렇게 훌륭한 옷감을 구하느라고 참으로 수고했소이다. 왕은 더 기뻐하며 칭찬했어요. 그런데 자네는 무엇을 가져왔는가? 왕이 물었어요. 젊은 신하는 망설이다가 왕에게 호두를 바쳤지요. 이것이 가장 훌륭한 옷감이란 말인가? 왕의 얼굴이 노요움으로 새빨갛게 되었어요. 왕이 그 호두를 바닥에 던지려고 하자 젊은 신하가 다급하게 말했지요. 전하 그것을 깨보십시오. 왕은 호두를 깼어요. 그런데 호두껍질 속에서는 지금까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얇고 아름다운 옷감이 나왔지요. 작은 호두 속에서 몇 미터나 되는 옷감이 계속해서 나올 정도로 얇은 옷감이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옷감은 처음 보는구나. 참으로 아름답다. 자네가 가장 얇고 훌륭한 옷감을 구해왔또다. 만족한 얼굴로 칭찬한 왕이 말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것으로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가장 좋은 시를 찾아오도록 하오. 역시 사흘 동안의 시간을 주겠소. 세 사람은 다시 왕궁을 나왔답니다. 세갈래 길이 있는 곳에 오자 나이 많은 신하들은 역시 걷기 쉬운 길을 차지하고 젊은 신하 에게는 돌멩이 투성의 험한 길이 남았어요. 나이 많은 신하들은 곧 가게를 찾아서 아름다운 시를 샀지요. 그러나 젊은 신하는 이번에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그때 다시 그 흰 털을 가진 늙은 암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젊은 신하가 사정을 말하자 고양이는 말했어요. 여기를 보세요. 나무통을 나르는데 사용한 밧줄이 있지요. 이것을 왕궁의 혓간에 매달아 주세요. 그 얇은 옷감을 밧줄로 깊다니. 젊은 신하는 걱정이 되었지만 그 밧줄을 받아서 온 길로 되돌아 왔어요. 나이 많은 신하들은 젊은 이가 들고 있는 밧줄을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 밧줄로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 경험 없는 젊은이들이 하는 짓이란 다 그런 거지. 두 사람은 이렇게 젊은 신하를 비웃었답니다. 성에 돌아온 젊은 신하는 밧줄을 헛간에 매달아 둔 후 잠이 들었어요. 이튿날 아침 나이 많은 신하들은 서둘러 왕에게 자신들이 구해온 실다발을 보여주었어요. 왕은 대단히 감탄을 하고 젊은 신하의 실도 보고 싶다고 말했지요. 젊은 신하는 밧줄을 가지러 헛간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밧줄을 걸었던 곳에는 훌륭한 금 실다발이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젊은 신하는 그것을 왕에게 가져갔지요.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시를 보고 이번에도 왕은 젊은 신하가 이겼다고 선언했답니다. 그렇지만 왕은 다시 한번 시험한다고 말했어요. 지금부터 그대들은 뛰어난 말을 구해오시오. 가장 우수한 말을 데려온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겠소. 세 사람은 다시 왕궁을 나갔어요. 이번에도 나이 많은 신하들은 평평한 길을 차지하고 젊은 신하에게는 돌멩이 토성인 험한 길이 남겨졌지요. 한참을 걸어가려니까 역시 흰 털을 가진 늙은 암고양이가 나타났어요. 젊은 신하가 말했답니다. 뛰어난 말을 구해야 하는데 이곳에는 말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는 그러자 고양이가 말했지요. 내가 도와드리지요. 이 개구리를 가져가세요. 성에 도착하면 말의 갈기를 빗어주는 솔로 문질러 주세요. 젊은 신하는 개구리를 안고 갔어요. 약속한 장소에 돌아오자 나이 많은 신하들은 모두 멋진 말을 구해놓고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신하의 개구리를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런 개구리 따위를 가져가면 틀림없이 전하께서 화를 내실 걸세. 아마 지하 감옥에 쳐넣을 거야. 성에 돌아온 젊은 신하는 개구리를 마국간으로 데려가 솔질 해주고 나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이 많은 두 신하는 자기들이 구해온 훌륭한 말을 왕에게 보여주었어요. 왕은 만족하며 칭찬했지요. 드디어 젊은 신하의 차례가 되었어요. 젊은 신하가 마국간에 가보자 개구리는 금빛 갈기를 가진 멋진 백마로 변해 있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데리고 온 사람도 젊은 신하였어요. 왕은 다시 세 사람에게 말했지요. 마지막으로 그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소. 사흘 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를 데려오기 바라오. 세 사람은 아가씨를 데려오기 위해 마찰을 몰고 왕궁을 떠났답니다. 세 갈래 길에서 나이 많은 신하들은 역시 평탄한 길로 가고 젊은 신하는 이번에도 돌멩이 투성의 험한 길로 가게 되었어요. 사람 하나 없는 길에서 하얀 고양이를 만난 젊은 신하는 왕의 명령을 전했답니다. 하얀 고양이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당신에게 줄 것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괜찮다면 내가 함께 가드리지요. 그럼 그렇게 하지요. 젊은 신하가 허락하자 고양이는 마차에 올랐어요. 젊은 신하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여러가지로 도움을 준 하얀 고양이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었답니다. 피곤하면 내게 기대도 좋아. 젊은 신하의 말에 고양이는 가만히 몸을 기대었어요. 약속한 장소에 돌아오자 나이 많은 신하들은 멋진 아가씨들을 구해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키가 훌쩍 크고 피부색이 까만 아가씨였고 또 한 사람은 피부가 하얀 아가씨였는데 둘 다 여간 미인이 아니었답니다. 고양이를 데려온 젊은 신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성으로 돌아온 젊은 신하는 고양이를 침대 밑에 두고 잠들었답니다.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젊은 신하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하얀 고양이가 자고 있던 침대 밑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나는 지금껏 이토록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젊은 신하의 말에 아가씨가 웃으며 말했지요. 당신 덕분에 마법이 풀렸어요. 당신이 나를 기여워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드디어 아가씨를 왕 앞에 데려가는 시간이 되었어요. 나이 많은 신하들이 데려온 아가씨들은 저마다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우아한 옷들을 차려입고 나왔지요. 그러나 왕은 어느 쪽 아가씨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젊은 신하의 차례가 되었지요. 젊은 신하가 데려온 아가씨를 본 왕은 만족한 얼굴이었어요. 왕은 젊은 신하에게 말했지요. 그대는 참으로 아름다운 왕비 깜을 구했도다. 한시 바삐 그 사람과 결혼하여 나의 뒤를 이어주게. 이리하여 젊은 신하는 아리따운 아가씨와 결혼해서 왕의 후계자가 되어 행운을 얻었 얻었 답니다. 금돼지 옛날 평안북도 철산군의 한 고을에 동감산 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는 금빛을 한 돼지 한 마리가 살고 있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 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심술뿐 아니라 조화가 무쌍해서 사람으로 변해 천연덕스럽게 악한 짓을 하는 때가 많았지요. 설날 추석 명절 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 같은 때 언제나 빠지지 않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내었어요.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쓰고 큰 부채를 손에 들고 있으니까 누구도 그가 돼지인 줄 알턱이 없는 것이었지요. 금돼지는 곧잘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도 했답니다. 아 오늘따라 장판에 물건들이 많이 나왔네요. 뒤를 돌아보면 멀쩡한 보통 사람 차림이므로 의아해할 사람이 없었어요. 글쎄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장사군 까지도 평일보다 많이 나와있는 것 같군요. 그런데 이 금돼지는 원님으로 내려오는 사람의 부인마다 납치를 해서는 자기의 첩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철산의 부임에 오는 원님들은 먼저 겉부터 먹고 오는 형편 이었어요. 금돼지의 술책이 하도 뛰어나서 원님 부인들이 언제 또 어떤 방법으로 납치를 당해 가는 것인지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돌이가 없는 것이였어요. 결국 이 철산군은 거의 패군이 되다시피 되어 있었지요. 내려가면 부인을 빼앗기고 내려가면 부인을 빼앗기고 하니 누구도 서울에서 철산군수로 내려가기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금님까지도 몹시 낙심을 하게끔 되었답니다. 내가 덕이 없어 이런 괴변을 만나는 게지 뭐겠나 그렇지만 고호를 비워둘 수는 없는 형편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며 중신들과 의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을 때 기가 팔척이나 되고 몸집이 집단 만큼이나 큰 장수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임금님 앞에 꿇어 엎드렸지요. 대왕 께선 그 소임을 소인에게 맡겨주옵소서. 임금님은 반가워서 눈이 커지며 반짝 빛났어요. 그대가 진짜 철산 군수로 내려가 주겠단 말인가. 예 소인에게 철산 군수를 제수해 주신다면 반드시 그 금돼지라는 괴물을 퇴치한 뒤에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대가 참으로 내 근심을 덜어주는군. 이제야 모두 발을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어. 그럼 오늘부터라도 곧 내려가 불안 속에 있는 민심을 바로 잡아주길 바라오. 부인을 데리고 철산 고울로 내려간 장수는 부임 즉시로 부하관들을 탄자리에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어요. 나는 금돼지란 놈이 군수의 부인들을 동감산으로 납치해 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납치되어 간 군수 부인이 모두 몇 사람인가? 네 사람이오시다. 모두 어떤 때에 붙들려 갔는가? 부임해 온 첫날 밤 이였습니다. 붙들려 가기만 했다니 그렇게 모두 방비를 허술하게 했었단 말인가? 방비를 어떻게 허술하게 했겠습니까? 문을 안으로 꼭 걸어 집 밖에 수십 명의 하인들이 둘러싸고 있어도 어느 틈에 빼내 가는지 사람의 재간으로는 알또리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엔 내 안에 되는 사람도 그와 같이 붙들려 가게 될 거란 말인가? 그 말에는 한 사람의 관원도 대답하지 못하고 모두 입만 다물고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장수원님은 한숨을 후 내쉬었답니다. 도대체 국록을 먹고 산다면서 너희들은 뭘 하는 것들이냐? 군수의 부인이 네 사람이나 붙들려 가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니. 역시 관원들은 입을 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지요. 네 사람이나 붙들려 가도록 마땅한 방어책을 하나도 세우지 못하고 있었으니 사실 할 말이 없었던 것이에요.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장수원님이 얼굴을 번쩍 들었지요. 너희들로도 해볼 도리가 없다니 내가 한번 계책을 세워보겠다. 너희들은 이 길로 각각 집에 돌아가서 오늘 밤 안으로 명주실 오천발을 구해오도록 하거라. 명주실이옵니까? 그렇다.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을 튼튼한 명주실 말이다. 관속들은 모두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명주실로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일까 해서였지요. 어쨌든 간에 관속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가 급히 명주실을 구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답니다. 새로 부임해 온 원님의 엄한 명령이라 그 시각까지 명주실을 대령하지 못한다면 무슨 벌을 받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해가 깜빡지고 거리에 한등 두등 등불이 켜지기 시작하자 저마다 명주실을 구해든 관속들은 일제히 원님이 있는 동헌 안으로 몰려들어갔어요. 오 오 모두들 어김없이 명주실을 가져왔겠지 예 모두 모으면 틀림없이 오천발은 될 것이옵니다. 그래 수고들 했다. 그 마루 위에 놓아두고 돌아들 가거라. 관속들은 청사를 물러나오면서도 모두 마음속의 의문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알 수 없는 일이지. 세원님은 금명주실을 가지고 뭣에다 쓰겠다는 걸까? 글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군. 설마하니 금명주실로 금대지를 묶자는 건 아니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좋아 무쌍한 금대지가 날 묶어줍쇼 하고 두 발을 내밀어 줄 줄 알고. 잊고 밤이 깊어지자 원님은 금명주실 끝을 부인의 치마 끝에다 꼭 메어놓고 눈을 감았답니다. 만약 밖에서 보시락 소리만 나도 눈을 퍼뜩 뜨고서 저거리 고름에 채워져 있는 장도 칼로 찔러 주워야 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한참을 있어봐도 밖에서는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 하나도 들려오는 것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내가 단단히 벼르고 있는 줄을 알고서 그놈도 나타나기를 보기했나? 도와를 부린 거로구나. 돌아와서 보니 명주실이 자꾸만 풀리고 있었답니다. 음, 내가 꽤를 잘 내었기에 다행이지. 이제는 네놈도 내 손에서 죽고야 말리라. 날이 날이 생기를 기다려 원님은 그 명주실을 따라 집을 나섰어요. 그 실은 예상했던 대로 동고 암산으로 향해 있었어요. 한참을 올라가니 큰 바위 굴이 보이는데 명주실은 그 굴 안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굴 안을 들여다보니 온통 깜깜했지요. 아무리 장수 원님이라 하지만 약간은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 그러나 원님은 자기의 부인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무서움쯤은 이겨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했어요. 가만 가만 안을 더듬어 들어가니 한참 만에 환한 불빛이 비쳐나왔어요. 보니까 촛불 아래에서 여인 몇 사람이 앉아 모두 수심에 잠긴 채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필시 그 금대지란 놈은 외출을 하고 없는 모양이었지요. 옳구나. 저네들이 모두 금대지란 놈에게 붙들려 와 있는 전임 군수들의 부인을 대지. 아니, 여보, 나요. 그 여인들 속에 자기의 부인이 보였을 때 군수는 반가워서 소리쳤어요. 아이고, 영감. 제발 저를 이 굴 안에서 빼내가 주세요. 다른 부인들도 모두 애거를 했어요. 저희들도 다 금대지 놈에게 붙들려 들어온 여자들입니다. 꼭 좀 구해주세요. 그러자 원님은 여인들을 보고서 물었어요. 글쎄, 내가 힘 미치는 데까지는 당신들을 빼내드리도록 노력하지요. 그렇지만 나도 힘에 한계가 있는 것이니 깨를 써야겠어요. 그놈이 가장 겁을 내는 게 무엇이던가요? 그것은 물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그놈이 돌아오거든 당신은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겁나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러고 있을 때 밖에서 버석버석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근대지란 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서 저 구석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세요. 과연 불빛 아래에 나타나는 놈은 살이 퉁퉁하게 찐 괴물이었어요. 여인들은 갑작스레 그를 반기면서 아양을 떨었지요. 아이고, 왜 이렇게 늦게 돌아오시지요? 밖에서 불편한 일이나 없으셨고요? 저희들이 걱정을 얼마나 했다고요? 허허허, 나를 걱정했다고? 내가 전화해서 제일인데 걱정은 왜 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 넓은 세상에는 당신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라도 있지 않겠어요? 저희들은 당신을 위해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게 무엇인가요? 우리도 그걸 알아야 당신을 보호해드릴 게 아니겠어요? 허허허, 이 세상에서 힘으로는 날 당할 놈이 한 놈도 없지만 딱 한 가지만 나는 꼼짝을 못하지. 그게 뭔데요? 시시한 거야. 사슴 가죽인데 이상하게 그놈만 보면 오금을 못 쓰니 우스운 이야기지 뭐야. 허허허, 장수원님은 몸을 뒤져보았어요. 그러다가 몸에 지닌 도장집이 사슴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아내고는 그 도장집을 들고 나가 괴물을 코앞에다 들이대고는 소리쳤지요. 이놈아, 네 눈에 이 사슴 가죽이 보이느냐? 그러자 갑자기 금대지는 벌벌 떨며 도망치려고 했어요. 원님이 그놈을 붙잡아 장도로 목을 찌르니 금방 피를 토하고서 죽어버렸답니다. 금대지는 죽고 모든 것이 평온해졌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장수원님의 부인이 끌려갔을 때 뵌 금대지 새끼를 열 달 만에 낳았는데 그 아이의 형상이 꼭 돼지 같았지요. 그 아이가 자란 후에 신라의 학자로 유명했던 최치원이란 인물이 되었고 그래서 그 뒤부터 이 지방에서는 최씨 성을 가진 사람을 돼지의 자손이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하늘을 찌르는 장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몹시 괴롭혔어요. 조그만 일로 트집을 잡아 전쟁을 일으키기 일시였지요. 덜어는 엉뚱한 수수께끼를 내어 골탕을 먹이기도 했답니다. 하늘을 찌르는 장때를 구해서 보내라. 한 번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를 보내왔어요. 그 장때를 못 구하면 우리 땅의 절반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었어요. 이 소문이 퍼지자 나라 안은 온통 난리가 났지요. 그런 장때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우리 땅을 거저 빼앗겠다는 심보가 뻔하지 뭐. 그래도 그냥 있을 수만은 없었지요. 나라에서는 문제를 푸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써붙였어요. 그러나 기약한 날짜는 바짝바짝 다가오는데 누구 하나 그 문제를 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임금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산골에 한 농부가 살았는데 그의 아들인 달봉이라는 소년이 매우 지혜로웠지요. 달봉이는 그 문제를 풀려고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곰곰이 생각했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문을 박차고 나오며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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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냐 어서 서울에 갈 준비를 하세요. 아님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지금 당장 임금님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중국인엔 수수께끼를 풀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녀석이 큰일 날 말을 하는구나 이 아들을 믿으세요. 아버지께서 어려움 당하실 일을 제가 꾸미겠어요. 또 중국이 우리나라를 비웃는 꼴을 그냥 볼 수는 없잖아요. 달봉이의 말이 옳았어요. 농부는 걱정이 되었지만 달봉이의 말에 따르기로 했답니다. 달봉이는 주머니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 주머니는 중국의 임금에게만 보이세요. 그 전에는 누구에게도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 임금님께서 보자고 하셔도 그렇습니다. 알았다. 농부는 그 주머니를 몸에 단단히 지니고 서울로 갔답니다. 임금님은 처음엔 화를 냈어요. 그러나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농부를 보내기로 하였지요. 좋다. 중국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을 한번 들어보자꾸나. 전하, 황공하오나 그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러는 것이냐. 소문이 새어나가 중국에까지 퍼지면 이를 그르치니까요. 그럴 법도 하구나. 흠, 알았느니라. 아무쪼록. 전하, 황공하옵니다. 이리하여 농부는 그 주머니를 단단히 간직하고 중국에 가게 되었어요. 중국에 도착하자 농부는 곧장 대걸로 중국 임금인 천자를 찾아갔답니다. 조선에는 참 인물도 없구나. 그러나 대표라고 왔으니 어디 한번 보자꾸나. 어서 하늘을 찌를 수 있는 장대를 보여달라. 예. 농부는 여태 고의 간직해온 주머니를 중국의 천자에게 꺼내놨어요. 아니, 네가 나를 놀리느냐. 아닙니다. 그 주머니를 열어보십시오. 하늘을 찌르는 장대가 거기 들어있사옵니다. 한 뼘도 안 되는 이 작은 주머니에 그렇게 큰 장대가 들어있다니. 천자는 확 김에 주머니를 확 열었답니다. 주머니 속에는 차곡차곡 접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천자는 그 종이를 펼쳐들고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넘겨주었어요. 도대체 무슨 뜻이요? 신하들이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한 신하가 말했어요. 전하, 이번 지혜 결음에서는 우리가 쳤사옵니다. 이게 아닐 미자이지. 어찌 하늘을 찌르는 장대란 말이요. 전하, 다시 보십시오. 하늘 천자에다가 막대기를 내리그었으니 하늘을 찌르는 것이 되옵지요. 이 사람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과연 그렇구려. 이 설명을 듣자 중국의 천자와 여러 신하들이 다같이 무릎을 탁 치면서 탐복했어요. 사실 농부는 하늘 천자도 아닐 미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여 중국이 낸 어려운 문제를 거뜬히 해결하고 돌아온 농부는 다시 임금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러고는 중국에서 있었던 일과 그 지혜가 다 자기 아들에게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그때서야 밝혔지요. 임금님은 매우 기뻐하며 농부에게 큰 상을 내렸어요. 그리고 달봉이에게는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후 높은 벼슬을 내렸다고 합니다. 저승에 다녀온 사람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오랜 옛날에 그곳에 가본 사람이 있었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다정한 부부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남편은 큰 슬픔에 잠겨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답니다. 1년이 지나 아내의 제삿날이 되자 남편은 아내의 제사상에 올리려고 쿠스쿠스라는 짐승을 사냥하러 나갔어요. 쿠스쿠스를 두 마리 잡고 막 세 마리째를 잡으려고 할 때였지요. 갑자기 쿠스쿠스가 어딘가로 뛰어가더니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남편은 참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며 쿠스쿠스가 사라진 곳으로 달려가 보았지요. 그랬더니 바위가 하나 우뚝 서 있고 바위 뒤로는 동굴이 보였어요. 남편은 낑낑대며 바위를 옮기고 아내로 들어가 보았지요. 아내는 꽤 넓은 굴이 있고 굴 아래로는 야자나무들이 우거진 마을이 있었어요. 남편은 그제야 무릎을 치며 생각했어요. 여기가 바로 저승으로 들어가는 구리로구나. 옳지. 여기까지 왔으니 아내를 만나고 가야지. 마을 입구에는 해골과 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남편이 그 옆을 지날 때 어디선가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지요. 어? 이건 내 파리로구나. 야, 여기 내 해골이 있다. 그래, 이게 내 정강이뼈야. 뼈들이 삐걱삐걱 움직이면서 뼈를 맞추더니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는 그리운 아내의 모습도 있었답니다. 남편이 여보! 하며 달려가자 아내가 깜짝 놀라 말했어요. 아니, 당신이 웬일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랬군요. 당신은 죽어서 여기 온 게 아니군요. 그렇다면 어서 피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들키면 목숨을 잃게 될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데려갔어요. 조금 있으면 이곳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춤을 출 거예요. 그때 여기를 빠져나가세요. 밤이 깊어지자 저승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 둥둥둥 북을 치며 춤을 추었어요. 자, 이제 여기를 빠져나가요. 제가 마을 입구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그러자 남편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데 이렇게 헤어진단 말이오? 안 돼요.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야 해요. 정말 내가 보고 싶으면 3일 후에 다시 오세요.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남편은 아내를 쫓아 살금살금 마을 입구로 걸어가다가 생각했지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어. 기념으로 열매라도 따가야지. 남편은 마을 입구에 있는 야자 열매와 향기로운 풀을 따모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남편을 보고 소리쳤지요. 저기 사람이 있다. 우리 열매를 따고 있어. 저승 사람들은 얼음처럼 차가운 손을 내밀어 남편이 딴 열매와 풀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고는 남편을 잡아채려 할 때 아내가 막으며 소리쳤지요. 어서 달아나요. 어서. 남편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 뛰고 뛰고 또 뛰었어요. 드디어 동굴을 벗어나 바깥으로 나오자 남편은 안도에 숨을 내쉬었답니다. 저승 사람들은 화가 나서 다시는 남편이 저승에 오지 못하도록 더 큰 바위로 입구를 막고 눈에 띄지 않게 숨어버렸어요. 아내와 약속했던 3일째 되던 날 남편은 다시 동굴을 찾아왔지만 어디에서도 동굴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하는 수 없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저승으로 가는 길을 찾아내지 못했대요. 비단 치마를 주고 산 꿈 신라의 장수 김유신에게는 보희와 문희라는 여동생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아침 보희가 문희에게 간밤에 꾼 꿈 이야기를 했지요. 예, 내가 어젯밤에 산에 올라가서 오줌을 누는 꿈을 꾸었는데 글쎄 설아벌이 온통 오줌바다가 되었지 뭐야. 보희는 별 망측한 꿈을 다 꾸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희의 생각은 조금 달랐지요. 언니, 그 꿈 나한테 팔지 않을래? 이까 꿈은 사서 뭐하게? 언니, 내가 아끼는 비단 치마 언니한테 줄게. 그러니까 그 꿈 나한테 팔아라. 응? 문희는 막무가내로 보이를 졸라서 꿈을 샀어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유신의 집에 김춘추가 놀러왔어요. 김춘추와 김유신은 공놀이를 하면서 놀았는데 신나게 놀다 보니 김춘추의 옷고름이 떨어지고 말았지요. 김유신은 보희를 불러 김춘추의 옷고름을 달아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보희는 부끄럽다며 다른 방으로 가버렸고 문희가 대신 김춘추의 옷고름을 달아주었답니다. 김춘추는 바느질을 하는 문희를 눈여겨보았어요. 문희도 믿음직한 김춘추에게 마음이 끌렸지요. 얼마 후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훗날 김춘추는 왕이 되어 태종 무열왕이 되었고 문희는 왕후의 자리에 올라 문명 왕후가 되었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가장 흥미 있으셨나요? 저는 굴비를 삼킨 절구통이라는 이야기에서 원님이 범인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참 흥미 있었답니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범인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지혜로 범인들 스스로 진실을 실토하게 만드는 것을 보고 감탄하였지요. 그런 지혜롭고 이성적인 원님이 다스리는 고울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또 절개 이야기에 나오는 청렴한 형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나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이사욕을 채울 수 있지만 그야말로 절개를 지키는 올고든 사람이었지요. 이런 믿음직한 사람이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니 그 나라의 백성들은 또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배워야 하는 마음가짐과 교훈이 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고 늘 편안한 휴식 가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